장례식장의 뜻밖의 조문객이 나타났다. 스리랑카 동부 바티 갈로아주에 살던 남성이 세상을 떠났다. 남성이 사망 후 가족들은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. 그러던 중 갑자기 한 원숭이가 나타나서 관에 누워있는 남성을 보고 어리둥절해한다. 원숭이는 이후 남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의 손을 잡고 흔들기도 하며 푹푹 찌르기도 한다. 그래도 반응이 없자 다정한 손길로 얼굴을 어루만진 후 볼의 입술을 맞춘 후 라잔의 얼굴에 다시 손을 대고 주변을 서성였다. 알고 보니 이 원숭이는 평소 동물들을 사랑하고 정이 많았던 이 남성에게 꾸준히 먹이를 받아 먹었던 원숭이라고 한다. 유족 중 한 사람이 원숭이를 쫓아내려 했지만 원숭이는 끝내 관에서 떠나지 않았고 이를 애도로 해석한 유족은 결국 이별의 시간을 허락했다. 비록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자신을 사랑해주고 먹을 것도 챙겨준 남성의 고마움을 알고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준 것 같다.